현재 아산병원의 학생 한 명이 의식이 추가적으로 돌아와서 지금 물을 마시고 있는 공태라고 지금 봅니다. 그 말씀하신 한 명은 이전에 원래 호전돼서 의식이 있었어요? 그 학생이 아니에요. 그 학생 외에 추가하고 지금 현재 두 명이 의식이 회복된 상태입니다. 오전 새벽에 들어갔을 때 한 학생은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었고요. 지금 현재 추가적인 학생은 오전 치 고압산소 치료 이후에 급속도로 도전을 보여서 지금 현재 물을 마시고 일부 의식이 있는 상태입니다.